날 보며 웃어도 난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모두들 검은 넥타이 아무 말도 못하는 걸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웃음 싫어 술 마치면 사랑 타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넌 웃고 있는 넌 피에로 가져와 난 차라리 넌 슬픈 아닌 넌 피에로 가져와 아린수 참아 자 이렇게 해서 최왕순 아린수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노래도 하고 선물도 받아가자 열려라 노래방 말 그대로 노래를 많이 알면 선물을 많이 받아갑니다 자 선물 소개해 주시죠 상품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리액셔부터 하겠습니다 우원의 끼 김치협 하트 세트 홍삼 세트 바디 림프레션 자동 스팀 청소기 반자동 에스프레스 모신 루어 낚시 세트 마지막으로 친구 청소기까지 준비되겠습니다 원의 끼 가겠습니다 껍질과 씨제 다 넣어도 포도주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 주세요 아 전 브라질 대통령의 이름인데요 모모다 실바 이 모모가 가수 이름입니다 정답 정답 바꾸 바꾸에요 쌈바 여인? 아닙니다 쌈바다 실바인가요 쌈바다 실바 아니었죠 다음 힌트를 보시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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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룰라의 날개는 천사 정답 오 대박 오 대박 아 나 이제 알아 나 이제 알아 혼자 될 기분은 그건 착각이어서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가 성공 축하합니다 이야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거 커피메이커로 바꿔달래요 예? 물물교환 안 돼요 물물교환 안 돼요 이번에 좋은 거 갑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저 상품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 상품이에요 샤워가 끝난 후에 샤워가 끝난 후에 이 판에 올라가면 음이온으로 청정바람이 나와요 힌트도 나와요 우산 우산? 우산? 저희 정답 정답 정답! 자 이주영씨에요 잃어버린 우산 아닙니다 아 잃어버린 우산 아니였어요 두 번째 힌트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힌트를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렵나요? 예 아 이게 뭐야 이게 오늘 가사에 나오잖아요 정답 정답 다시 한 번 독도는 우리 땅 정답 나오세요 북동남쪽 뱃길 따라 이베 외로운 서만한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들 땅이야 아 너무 쉬운데요 독도는 우리 땅 정답 정답 이거 저도 참 욕심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 이익선씨가 우산국 네 맞아요 우산국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려웠어요 네 어려웠어요 자 이번에는 말이죠 반자동 가요? 그래요 반자동 반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 저요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힌트 주 스케어 매년 5월 셋째 주 일요일 저날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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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인식 정답 정답 성인식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백 번을 외쳤어요 정답부터 외치시라고 자 성년의 날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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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요 박지훈의 성인식 정답 나오세요